손끝에 닿는 가을의 감촉. 가만히 만지면 온몸으로 전해지는 계절의 변화. 가을이 짙어갑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워낙 이 계절이 아름답기에 제가 이 계절에 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코로나 때문에 미처 다 즐기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릉의 가을을 여러분들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함께 가시죠. 짧아서 더욱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 미련이 남는 계절 가을. 새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산과 바다. 그리고 들녘의 풍경은 마음을 두드립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가을 풍경.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의 가을을 세 가지 색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가을을 닮은 브라운입니다. 해사한 봄꽃이 4월을 닮았다면 가을꽃은 차분한 빛깔을 뽐냅니다. 수확의 계절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이 못내 아쉬웠는데 팝콘이 터진 듯 안증맞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선물 보시죠. 황금빛 꽃향기가 피어납니다. 추억 속 옛사랑도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죠.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잊고 있던 기억 저편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흙과 함께 자랐지만 들에 피어난 꽃은 이다지도 황홀합니다. 햇살은 짧아지고 그림자가 깊어지는 세 번째 계절이 흩날리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다음을 기약합니다. 지나온 미련과 남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시간을 멈추고 싶은 걸까요? 태양에 닿으려는 듯 탐스럽게 손을 뻗은 팜파스 글라스. 들녘을 걷다 보니 문득 그리워진 강린바다. 이렇게 험홀을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파도 소리.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푸르른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 강릉 헌화로. 꼬불꼬불 굴곡이 심하지만 내다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에메랄드빛으로 출렁이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일렁이게 만듭니다. 강릉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 가을 바다를 만끽하기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강릉의 가을. 이번 색깔은 파랑입니다. 쪽빛 그리고 진초록빛. 바다는 푸르름을 시작으로 점점 짙어지고 점점 옅어지며 그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풍경화를 매일같이 그려냅니다. 여름 바다도 겨울 바다도 있지만 가을 바다만의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하늘과 그리고 바닷빛이 어우러져 마치 파스텔톤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네요. 추위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가을 산의 정취를 만나려 합니다. 툭툭 물감을 찍어놓은 듯 산은 어느새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강릉의 가을을 대변하는 또 다른 빛깔. 이번 빛깔은 붉은빛입니다. 이 붉은빛을 만나기 위해선 이곳이 최고죠. 바로 모정탑입니다.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이곳 산기슬근 돌탑의 사연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벗을 삼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너럭바위, 맑은 물, 높은 나무. 햇살은 춤을 추듯 물결 위에 빛나건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라앉는데요. 가을이니까요.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창조물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자리를 잡은 건 어머니의 정성이 빚은 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돌탑의 위용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산을 오르는 걸음걸음. 주변은 온통 돌탑이 쌓였습니다. 삼천 개의 탑. 가정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돌을 날라 높이 쌓아야 했던 어느 어머니의 마음. 외로움과 고통은 가족들을 위한 마음 앞에 그저 작기만 했을 겁니다. 돌에 새겨진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사람들은 자식의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이곳에 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드렸는데요. 저는 모정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을 보니까 낙엽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계절은 어머니의 정성 위에도 물이 듭니다. 바닥엔 낙엽 이불이 덮이고 찬 바람이 불어오면 돌탑 역시 붉고 노란 옷을 어깨에 걸치죠.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가을 나들이. 제가 다녀온 곳을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영상으로 바라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의 서정이 듬뿍 담기길 바랍니다. 손안의 모래처럼 훌쩍 왔다 어느새 사라지는 가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 시간을 지금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선명하고 아쉽지만 다시 올 우리의 가을을 기약하며. 제대로 봐주는 게. 제대로 봐주는 게. 제대로 봐주는 게. 이 Hernan jag감 Occup saya 생각해 Y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